차임표! V의 분대 연기 시리즈는 남녀노소를 불문, 최고 풍진우의 폭풍은 저희 시베리아에선 그저 콧바람입니다. 똑같은 맵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. 이번 스카이베 온게임네스타 리그에서 저의 목표는 우승입니다. 지난 대회 준우승자를 두 번 이기면 우승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? 하여간 홍진우 덤벼보라고 러시아 여우의 꼬리가 몇 갠 줄 알아? 홍진우의 폭풍은 저희 시베리아에선 그저 콧바람입니다. 똑같은 맵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. 이번 온게임네스타 리그에서 저의 목표는 우승입니다. 지난 시즌 준우승자를 두 번 이기면 우승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? 하여간 홍진우 덤벼보라고 러시아 여우의 꼬리가 몇 갠 줄 알아? 하여간 홍진우 덤벼보가 하여간 홍진우 덤벼보가 하여간 홍진우 덤벼보가 하하하하